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윤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스포츠 경기장 21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일부 경기장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주출입과 주차구역 간의 접근노의 단차 높이가 높았고 일부 경기장은 장애인 주차공간 안내 표시가 아예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매표소의 경우 출입로 폭이 좁아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향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관을 갔을 때 영화 상영 전 스크린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 안내 영상물이 나오죠. 현재의 피난 안내 영상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 안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배려프리 영화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을 배려프리 버전으로 제작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작한 피난 안내 영상 제작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만큼은 어떠한 실수나 빈틈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비장애인에 맞춰 제작된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조그마한 배려와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남 담양에서 지체장애인 여성이 주택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 약자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화재가 발생하면 자력 대피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가정이나 독거노인 가정에서 화재 또는 낙상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합니다. 해당 장비는 화재 또는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